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차례 입니다. 오늘은 신통방통한 얘기보다는 집사님들이 사루 같은거 구매하실때 도움이 되도록 고양이의 강아지 사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여러가지 고양이 사료들 브랜드를 매일 소개해드리고 있구요. 그중에서 오늘은 국산 브랜드 사루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고양이의 강아지가 있고 이렇게 사료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고 아기를 먹이는 데 도움이 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구요. 오늘은 국산 사료를 한번 소개해보려는데 이래본이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래본이라는 사료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래본에서 만드는 사료인데 이곳에서 하청을 받아서 오임의 형식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사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령 내추럴 코어에서 만든 사료라면 내추럴 코어라는 회사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해서 만드는 사료가 아니라 이래본이라는 데에 하청을 줘서 납품을 받아서 자기 내추럴 코어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래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 사료 중에서 오임으로 납품하는 사료 브랜드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구요. 일단 이래본이라는 회사가 경기도 2015 가면에 있는데 주로 이곳에서 많이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수출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뉴스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브랜드 순서는 바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이래본이라는 곳에서 만든 사료는 내추럴 코어, 내추럴 케어, 내추럴 큐브, 뉴 알렉스, 뉴 웨이브, 그리고 디그스는 닥터 그린벨이라는 사료가 있구요. 마이팻 닥터도 있습니다. 또 보노 네이처, 시리우스 윌, 스누펫, 또 오가닉스토리, 오가 다이어트, 오요요, 웰습이라는 사료도 이래본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관장에 진입해도 사료를 만들어보네요. 이번엔 처음 알았습니다. 코펜하겐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덴마크에는 코펜하겐이 한국에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펜하겐 레시피라는 요사한 이름을 가진 사료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피니키, 풀무원 아묘, 풀무원도 사료를 만들어보는데 풀무원에서 사료를 만든다기보다는 사료를 하청을 줘서 OEM에서 풀무원 딱지를 붙이나봅니다. 그리고 프롬펫, 그리고 끝으로 ㅎ자에서 한살림, 홀리, 홀릭스라는 곳이 있구요. 이래본이라고 있는데 동물사료 제조로 되어 있고 이천 모가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표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각 브랜드가 직접 자기 공정에서 만든 것인지 OEM을 받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래본도 있지만 하이본도 아마 자회사로 있는 것 같구요. 마미 닥터라는 회사도 이래본과 같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도 다 같은 사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를 구매하시고 고양이 강아지 사료를 먹거리인데 좋은 먹거리를 구매하실 때 팁으로 하나 보여드린다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국산인지 수입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국산이면은 직접 자체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또 하체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현명한 소비자는 항상 딱지에 보면서 유효기관이니 제조사 같은 거 다 찾아보시죠. 뭐 중국제 거려고 그러시던데 세모고 집사님들도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사료 아기들 먹일 때 먹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료 잘못 먹으면 또 사고치고 그러니까 꼭 좋은 사료들 잘 골라서 먹이시라고 해서 한번 오늘은 국산 사료들 중에서 미래본이라는 회사에서 OEM으로 납품하는 사료분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은 내추럴 코어, 내추럴 랩 케어, 내추럴 큐브, 뉴 알렉스, 뉴 웨이브 사료가 있구요. 닥터 그린벨, 마이팻 닥터라는 브랜드의 사료도 있구요. 보노 네이처 사료, 시리우스 윌, 스누팻 사료가 있네요. 오가닉 스트로이트, 오가 다이어트, 오요요, 웰스비, 홍산물의 전관장인가요? 지니펫이라는 사료도 있습니다. 코파니아겐 레시피, 피니키, 풀무원에서 나온 아미오 사료도 이래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청 OEM 사료구요. 프롬벳, 한살림과 홀리홀릭스가 경기도 이천연, 이천신 모가면에서 나온 이래본이라는 사료 공정에서 만들어진 하청 사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 사료 중에서 이래본에서 만든 OEM 사료들을 한번 알아봤구요. 또 다음에는 다른 사료브랜드들, 각종 국내 사료브랜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사료 좋은거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침했고, 요런 내용들은 세상의 모든 고향의 카페에 쭉 사료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사료먹여란 말로 추천하고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선택은 소비자목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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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